남자보다 여자들이 제일 인기인 것 같습니다. 노방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나훈아 참사나 카페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카페찌기 노방처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해요. 이렇게 먼 길마다 안으시고 자유를 함께해 주신 참사님들을 배우니 강개무량합니다. 음악은 천사의 언어이며 망고보거라 그누가 말했던가요. 여기 천상의 목소리, 주옥같은 몇 곡들을 벗삼아 신금을 불사르는 나훈아님의 불멸의 목소리가 우리네 마음을 너해짓고 너울너울 춤을 추듯 하여이다. 술이 없는 곳엔 사랑과 낭만이 없듯 목마른 대지의 옥토를 촉촉히 적셔줄 것만 같은 애상에 가득 찬 가성 나훈아님의 천상의 목소리 아, 그 이름도 아까 우리 못 부리고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고픈 그 명성 아이랑 소리꾼 가객 나훈아님이 아니시련가 나훈아님이 좋아, 나훈아님 노래가 좋아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송류모음이라는 정겨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나훈아 참사랑카페가 태동한 지 5주년 송년 즈음에서 해원님 인원수가 1100명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참사랑님들의 하나가 되어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백불어주신 결과가 아니었는지요. 그러함에 2017년 나훈아 참사랑카페 송류모임을 우리 모두 기쁨 속에 자축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름도 성도 모르는 온라인상에서 오늘 참사랑카페 송류모임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하고 싶은 말씀 다정다감이 나누시고 그동안 못도한 해포를 마음껏 푸시옵고 아름다운 송년의 장으로 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윤을 보내고 희망치 않은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카페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속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노방조 두 손모와 염원들이면서 이만 줄까 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노방조직위원님 인사 말이었습니다. 아이 말씀도 잘하시고 참 얼굴도 회수 마시고 뭐 하나 남을 할 거 없나 좀 더 소개해드릴까요? 자 다음은 참사랑카페 운영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하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우니님 나와주십시오. 운영자이십니다. 운영자 야레향님 나와주십시오. 운영자 단비님 나오십시오. 운영자 하늘천사님 나오십시오. 운영자 스텔라님 나오십시오. 운영자 커피향님 나오십시오. 게시판 찍으신 네이러님 나와주십시오. 네이러님 안 나오셨나? 아직 안 오십시오. 운영자는 남자나 하나인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으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사회자의 말 하란 말은 없었는데 혼자 떠들고 계셔요. 하우니님은 배를 조금만 좀 집어넣어 주시면 미관상 별로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 단체로 인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한 분씩 인사를 드릴까요? 단체로 자 우리 지기님 맞아 사진 한 방 찍으시고 네 좋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 하실까요?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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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님이 혼자 혼자 한 번 해보시죠. 아니요? 단비님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제 소실은 아닙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미녀시잖아요. 나이를 잊고 사신 분들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내려가죠.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착석하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먼저 껴들으셔셔 가지고 자꾸 그러셔요? 배는 볼뜩 나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이제가 좀 건방져 가지고 말을 좀 무리하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맞먹어도 돼요.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셔요. 자 들어가 주세요. 끝났어요. 예 박수 한 번 주세요.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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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네 신고 별거 없어. 나와라 참사랑 별거 있나 그냥 녹고 놀고 즐기고 떠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건배를 한 번 해야죠. 건배 술을 드시고 컵을 드시고 술을 한 잔씩 채워주세요. 컵에다 술을 한 잔씩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가득 따라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셨어요? 채우셨습니까? 저 안쪽에 채우셨습니까? 저 악만들 왜 저거 들어가 있어? 여기로 나오셔야지. 거기 들어봐요. 다 채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노방초님 지기님 커피를 한 잔 드셔야지 아 여기 있구나 눈이 안 보져가지고 들고 계셔야지 옆에다 놓고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구원원 유하여 유하여 우리 지기님이 세 번 외치면 따라서 세 번 외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노방초님 지기님이 유하여 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 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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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컵을 착 올리시고 먹고 나서 머리빡에다가 이렇게 비우고 알죠? 오늘 그냥 애들 대보는 거예요. 한번 애들 나이 상관없이 자 우리 노방초님 선착을 하겠습니다. 유하여 나훈아 참사랑 카페를 유하여 유하여 아 나는 후끈 달아오르겠습니다. 오늘 후끈 달아오르겠어. 날씨도 풋풋한데 그냥 후끈 달아오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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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